아 오늘 다시한번 너무너무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 다음 곡 소개해드리기 전에 물한번 국 마셔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곡 준하의 매듭이 뮤직 큐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이 두근두근 항상 난 믿어봐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사랑하려고 좋아하려고 말해주세요 사랑하려고 좋아하려고 말해주세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이 두근두근 항상 난 믿어봐 내 눈을 감사드리죠 내 눈을 감사드리지 말고 천가에 앉아 날 일러오는 생각 그대 모습 그녀요 사랑한다고 주로한다고 말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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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정말 남편이